2. 장관과 피자의 가사 3. 장관과 피자의 가사 3. 장관과 피자의 가사 3. 장관과 피자의 가사 오늘은 우리가 오늘의 가사의 가사의 가사 다가야 해! 오늘 소지품 검사하는 날이에요. 저가 가방 안에 뭐 있는지 공개! 개봉박두 가방 보여줄까요? 일단 본인 거를 자기 가방 자랑해, 크다 아우 크 제가 미니백이에요 저도 미니백이에요 어떤 체인이 달린 예쁜 가방 보이나 귀엽죠? 포스로도 할 수 있고 핸드로도 할 수 있고 판매하세요? 임박 매진 매진 임박 그럼 제 가방을 먼저 공개할게요 제가 닝이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작지만 진짜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스무드한 지퍼를 열어마자 에어팟 아 귀여워 꼭 들고 나가야 돼요 음악 꼭 들어야 돼요 아니면 에어폰 같은 거 안 들고 가면 되게 불편해요 다음은 마스크 항상 조심해야죠 충전기 충전기도 꼭 들고 가야 돼요 필수지 인과 눈물 맞아요 저 눈 약해서 스프레이 우리 숙소에 정해놓은 서랍칸이 있는데 제 서랍칸에 갑자기 이게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지 잡았다 요 놈 이게 뭐야 여러분 희한한 것을 꺼냈습니다 알 중국 오리알 같은 거 항상 집에서 아침으로 먹는 거 이거랑 흰죽 먹어요 항상 그냥 먹고 싶어서 샀어요 맛이 어때요? 맛이 되게 어때요? 저 먹어봤는데 약간 짭짤 너무 짜요 그래서 죽이랑 딱 꾹꾹 딱 꾹꾹 쟤니아딘이라고 해요 쟤니아딘 또 드셔봐야 돼요 쟤니아딘 이게 뭐야? 이거 니가 넌 가방에 맨날 달려있는 거다 공돌이 공돌이 이거 친구가 디즈니랜드 가서 선물 사줬어요 그래서 저번주 택배 하나 받았는데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들고 가는데 좋겠다 디즈니랜드 집게 머리빔 뭐야 귀엽다 이거 저 진짜 몇 년도 안 돼서 갖고 다녔어요 이거 저 큰 것도 있고 작은 거는 그냥 나갈 때 밖에 나갈 때 이렇게 가방에다가 두고 다녀요 되게 작고 근데 잘 비싸요 춤출 때 머리 정리할 때 이거로 쫙 필요하죠 에오! 이거 썬 거 아니야?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? 저 항상 스푼 들고 다녀요 근데 이 스푼이 확실해? 이 숙소에는 이 스푼 절대 없고 이거 봐 무슨 일이야 이거 박물관에 있을 거야 이거 먹으면 뭔가 작년 날 거 같은데 뭐야 이거 하자 이거 파인애플인 거 알았어? 뭐야 이거 일단 이거 숨길게요 그리고 립스틱 진짜 많이 들고 다녀요 가방에 꼭 한 두세 개 다니고 이거는 저 새로운 산 지반시의 색깔이에요 저 지금 바르는 거 되게 예뻐요 누비하네요 약간 전체적으로 다 벨벳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예뻐요 케이스다 맞아요 그리고 아! 이거는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 저희 이수만 선생님한테 하나씩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때 계속 들고 다녀요 이거 굿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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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요 끝났나요? 아니야 맛있어 스퀘줄라 하기 전에 붓기 빼는 거 그래서 화장 받기 전에 계속 이렇게 맞아요? 확실해? 네 진짜? 왜 그래? 너 맨날 머리 할 때 맨날 자고 있는 날 자고 있는 날 메이크업 할 때 맨날 그리고 핸드폰 핸드폰 중요하지 맞지 중요하지 핸드폰 없이 못 살아요 이거 제일 가방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닉닉의 가방 소지품 아기자기하다 되게 뭔가 귀여운데? 맞아요 솔직히 숟가락이랑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만 그냥 없이 이렇게 하면 귀여워 이거는 약간 왜 있는 거지? 니네 진짜 뭐야? 무슨 소리가 있어 네 내 패브리스트 이 계란이요 이거 여러분 꼭 드셔봐요 예 다음 차례는 제가 한번 조금 큰 크네요 네 일단 파우치가 있어요 오 파우치 진짜 오래간만 봤어요 진짜 카리나 파우치 지금 있는 사람 하면은 거기 골랐어 블러셔 뷰티 유튜버 된 거 같아요 블러셔 뭔지 알죠 이거 립스틱 립스틱 아주 많고 여러분 골라 쓰세요 이거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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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해준 거 맞아요 윈터가 선물해준 게 있는데 이거는 작년 생일 이거는 재작년 생일 오 올해는 또 다른 줘야지 아주 많은 화장품과 또 오늘 닉이랑 똑같은 지방시 립스틱인데 이것도 오늘 저 바른색 아주 예쁘죠 레드 예스 약간 볼건디 또 이거는 이거라 아 이거는 약간 뭐랄까 감동실화 감동 두 번 두 번 실화 헤어 메이크업 받을 동안 닉니가 제일 먼저 끝나가지고 저희 간식을 사다 줬는데 윈터가 오늘 마들렌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장난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사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러면서 장난쳤는데 얘가 사온 거예요 언니 기뻐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들렌을 사오고 그리고 윈터가 또 멤버들이랑 같이 나눠먹겠다고 하나씩 나눠준 예쁜 마들린 착한 심성들 맛있게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글 가글 이거 그때 닉닉 남겨준다고 남겨준다고 맞아 맞아 밥 먹고 나서 이제 양치나 가글 해야 되기 때문에 음료수 아 이것도 아하 뭐야 이것도 닉닉가 사다 준 거예요 제가 요즘 아이스티에 미쳐있어 꽂혔어요 맞아요 진짜 꽂혀있어 완전 꽂혀있어요 언니는 립톤 저는 2% 2% 앤드 왓 뭐 뭐야 이거는 제가 약국 갔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산 먹다 남은 비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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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터가 준 꿀 엄마가 감기 걸리지 말라고 꿀 보내줘서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웨트 진짜 많다 비타민 앤드 꿀 앤드 꿀 A&R 언니가 저희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명씩 준 핸드크림입니다 이것도 윈터가 준 콜라겐 내가 잡고 가방에 내가 많아 어젯밤에 먹으려고 했는데 까먹고 못 먹었어 자 이거는 충전기 아이패드 충전기랑 PSG 네 아이폰 충전기 이게 많아 루피 노 에스 시크릿 쥬쥬 이거는 제가 진짜 오래 쓴 립밤 차 냄새 나 맞아 맞아 앤드 아 여러분 이거 오래된 게 아니라 이거 저 연습생 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케이스가 오래된 것 뿐 이거 저희 언니가 저 연습생 때 다치지 말라고 챙겨준 건데 맨날 챙겨다니고 오 이것도 윈터 이거는 흔적이 많긴 해요 이게 오해 오해 나 윈터 언니가 올라프를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일 선물 중에 하나로 이 에어팟 케이스 귀여운 뽀짝한 올라프를 제가 선물로 줬는데 너무 귀여워요 음 이걸 한 며칠 쓰더니 바꾼 거예요 핑크색 네 타임 네 타임 네 타임 핑크색으로 바꾼 거예요 솔직히 저 조금 속상했는데 그래도 그 바꾸는 거 자기 자유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언니가 어제 뭐였지 서랍을 열더니 갑자기 이러면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하하하 이건 소개해줘야 된다 제가 아무 말도 안하고 딱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아니래요 제 해명타임 꾸며진 거예요 제 해명타임 이 올라프 얼마나 하얘요 근데 뒤톤가 다 때같은 거예요 제가 아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쓰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뭘 마음이 아파 맞습니다 그냥 바꿨어요 바꾸고 싶어서 하하하하하 아니에요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요 이거 하하 맨 앞에 이렇게 세워놓을게 어제 갑자기 생겨놨어요 맞아요 제가 어제 숙소에서 그냥 맨발로 타박타박 걷다가 발을 뼈가지고 저도 어이가 없어요 정말 자 이건 향수 이거는 향수 저는 절대 옮겨담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 뭔지 알죠 뭐죠 이거 뭐라고 하지 눈물 인공눈물 맞아 끝 끝 진짜 많아 아 진짜 두둥 아 그럼 그럼 저도 두둥 맞아요 저 여기 진짜 슬픈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얼마 전에 프리즈비 매장에 가서 샀는데 제가 이 케이스 색깔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만 골라서 색깔을 잘못 샀는데 제 탓이잖아요 근데 제가 교환하기는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렇다 별로 안 슬픈데? 너무 슬픈데 난 슬퍼 슬퍼? 슬퍼? 아 이거 뭔가 숙소 서랍 같아 그 서랍 위에 다 언니의 틴트랑 알아서 정리하세요? 네 그럼요 원래 소지품 검사는 선생님이 다 꺼내놓고 학생이 지금 내가 알아서 정리하는데 그게 맞지 많이 들어가네 그치? 그럼 다음 지젤 언니의 가방 뒤질게요 어? 네? 아 저 가방에서 항상 계란이 나오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계란이 힌트 가방 오 츄루 츄루 내꺼 내꺼 앤 미야키치즈 맛있겠다 나 너무 좋아할 건데 나 너무 좋아할 건데 무심 아파 治고 $EP vision 그럼 Easy Remo